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오 데이터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신 거 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가톨릭국가대학교의 정연준 교수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줌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개를 아마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공부에서는 전체적인 개요, 그 중에서도 요새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 텐데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약 한 120여 시간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요.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유전자 정밀의학과 관련된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 산출물들을 잘 정리해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자로서 모든 연구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냥 큰 틀의 개념을 좀 잡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다음부터는 더 실질적인 컴퓨터 랭기지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코딩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시작서부터 초급서부터 단계적으로 쭉 밟아갈 겁니다. 오늘은 그거의 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의사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으로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뭐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놓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슨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무 교육을 하는 코딩 및 컴퓨터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나 체크도 하고 할 텐데 인트로덕션에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URL 주소를 하나 밑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웹에서 무료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좀 내려받아서 읽어보고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후에 오늘 아마 약간 한두 시간 남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내려받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하면서 사이사이에 이 정밀의학이 어떤 건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두 시간의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서 이런 것들을 수업 듣고 나니까 이런 걸 좀 찾아보면 더 이해를 하겠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읽기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대학에 입학을 한 사람 정도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문으로 대체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밀의학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실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의료 현장에서 정밀의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본 바가 있나요?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을 텐데 의외로 병원에서는 정밀의학이 꽤 지금 이미 많이 보급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BM, Watson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많은 암환자 진료 데이터를 그것이 엑스레이 데이터든 아니면 임상 데이터든 진단 데이터든 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임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정밀의학이 꼭 이런 부분만, 즉 인공지능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받으시면 알 것 같고요. 단지 이런 부분도 의학에서 활용하는 한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배워나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치 AI 비서가 되라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마치 심오한 연구자가 되라, 연구 현장에 뛰어들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의사로서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하고 축적을 해온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환자 치료 잘하고 또 여러분이 잘 지휘해서 또 오나묘이 없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또 조심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의학의 오랜 수건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인으로서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가장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한테 제일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제일 적절한 만큼을 제공하는 것이 의학의 아주 원칙이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히포크라테스의 의미로 이런 체액의 밸런스를 맞춰서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동양에서의 여러 가지 동양의학 사상으로 이전에 이해가 되고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더 다방면의 그런 연구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아마 이 정밀의학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같은데 단지 현대의학이 조금 더 과학적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방향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치료라는 그런 측면을 보자면 처음에 한 수십 년 전에 여기 나온 대로 항암치료가 개발이 돼서 암세포를 막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더 지식이 확장되고 보니까 어떤 암은 홀몬할 밸런스가 안 맞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맞춰야 되겠어. 또 지식이 더 늘다 보니까 암이 유전자 변이만 가지고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네. 에피제네틱 체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모디파이 할 수 있는 약을 또 개발하게 되고 아자사이티딘, 데스타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혈액암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암세포가 어떻게 면역체계를 회피해 가나 하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 암세포가 자라려면 혈관이 필요하니까 이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안조제네시스 이니비터가 개발이 되고 캔서 백신 또 셀 시그널링을 잘 연구해서 암세포가 커 나가는 시그널링을 블록해 주는 이런 과정으로 더 치료가 더 구체화되고 깊이 있어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더 정밀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밀의 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밀의 약이 막연한 구호가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적절하게 맞는 치료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학을 정밀의 약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화해서 정밀의 약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병의 원인이 되는 원인 기전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확하죠. 원인을 막아주는 거니까 명확하고 이런 철학이 서양의학의 아주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적을 찾아내는데 넥스트주니어선 시퀀싱과 같은 새로운 기법이 이미 의료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꼭 표적 치료제의 개념이 아니라 나온 대로 선천적인 타고난 소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처방된 약이 반응을 잘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반응이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려내게 된다면 치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 현대의학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고 오늘 약간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큰 방향 중에 병의 원인이 되는 기전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소위 표적 치료제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문을 연 이벤트가 바로 이 글리백이었습니다. 굉장히 지난 반세기 동안에 표적 치료의 성공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 대표적인 예가 글리백이 되겠는데요. 1960년대에 필라델피아 크로모존이라는 게 발견이 됐죠. 이건 크로닉 마일로이드 류키미아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환자를 보니까 9번과 22번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달라붙더라 뷰전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었던 거고 이 달라붙는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BCR 유전자하고 ABL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아, 이게 달라붙음으로써 이 BCR에 의해서 ABL 카이네이즈가 확 오버 액티베이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원인이니까 ABL 카이네이즈가 오버 액티베이션이 돼서 핵에다가 과도한 성장 신호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막지? 하는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됐고 결국은 막게 되는 것이 이 ABL 카이네이즈와 달라붙어서 하단에 핵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섭스트레이트가 달라붙지 못하게 막는 이니비터를 개발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글리백으로 탄생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아주 정확한 표적을 찾아서 막아주는 그런 정밀의학의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완전히 암과의 전쟁에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매직 뮬렛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백이 첫 문을 소위 말해서 브렉스루를 열어줬다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건 만 마리 에피셀리얼 그랜드 에피셀리얼 셀인데 여기 보면 결국은 에피셀리얼 셀이 계속해서 오래된 것은 떨어져 나가고 죽고 새로운 것이 리뉴양이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셀의 리뉴양을 위해서는 성장 신호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그로스 벡터 리셉터를 통해서 우리 어브비트 또는 허투라고 하는 그로스 벡터 리셉터를 통해서 시그널이 와서 패스웨이를 거쳐서 핵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자극이 적절하게 들어와야 핵이 적절하게 증식을 하고 새로 리뉴양이 되는데 이 부분을 허투를 발현하는 유전자가 너무 과발현이 돼서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변이가 생기거나 해서 과발현이 되게 되면 이 신호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암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허투가 과발현이 된 걸 어떻게 임상에서 진단을 하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단법이 개발이 되고 아 이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막아주는 치료법을 어떻게 개발을 하지? 라고 해서 이 과발현된 패스웨이를 막아주는 허셉틴이라는 약이 개발되게 됐다. 즉 기전을 알게 되니까 임상에서 검사하는 법이 개발이 되고 막아주는 치료법이 개발이 된 또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폐의 에피셀리알 셀의 성장을 조절을 하는 에피테미널 그로스 벡터 리셉터 EGFR이 있는데 이 EGFR도 마찬가지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밑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에 변이가 생기면 이 신호가 과도하게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변이가 생김으로써 암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변이가 있을 때 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막아주는 약을 좀 개발하면 암이 치료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약이 개발된 게 제피티닉 이레사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로에는 이 위쪽에 셀 바깥 대쪽에 그런 EGFR의 리셉터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리셉터가 열려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막아주는 모노콜 안티바디 이니비터도 개발이 돼서 이름은 세툭시마비라고 해서 임상이 쓰이게 됐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대장암 또는 폐암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커도 있고 이런 블록커도 있고 하는 것들이 개발이 됐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옹콜로지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체스트도 보고 만모고람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엔도스코피도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떠올릴 테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이 검사들이 지금 병원에서 보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에서나 배웠던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BCR-A블의 퓨전, EGFR의 뮤테이션, 허투 앰플리케이션, 빌하프 뮤테이션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나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검사를 하고 여러분이 그런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되면. 왜 그런 걸 받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포트하는 클리니컬 지노믹스가 보편화됐다. 그래서 임상검사실 예를 들어서 진단검사 또는 병리학 병원 병리학과 이런 데에서 이런 검사들을 지금 분자 유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분은 의사로서 이런 결과에 대한 리포트 받았을 때 이게 뭐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학의 진보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 미국의 프레젠 오바마가 프리스전 메디슨 이니셔티브 정밀의학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 한 얘기를 한번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 대부분의 현대의학이 뭐 좋긴 좋은데 이건 이제 에버리지 환자의 평균을 잘 치료하는 도록 디자인이 돼 있다. 그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사이즈 핏의 옷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의학은 원사이즈 핏 뭐 스포 오로 프로치라기보다는 한 명 한 명한테 조금 더 잘 맞는 부분을 잘 맞춤 재단을 하는 그런 치료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프리스전 메디슨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테일러드 메디슨 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한 명 한 명한테 맞춤 의약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뭐 현실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15년도부터 프리스전 메디슨 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잘 디파인된 그 환자 맞춤형 치료를 우리는 프리스전 메디슨 이라고 이런 문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이런 정책 나온 바로 다음 해 이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 기반의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서 적용을 해서 환자 진단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이 일부를 커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밀의학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보면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 되겠습니다.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병원이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환자가 와서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NGS로 우리 인간의 연기를 그러면 쭉 해독을 해서 의사한테 레포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 연기가 몇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죠. 앞에서 배웠겠지만은 30억 쌍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읽어봤자 의사가 활용도 못하고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지경일 겁니다. 또 이런 PC로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염기를 다 해독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구나. 아 그러니까 정말로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만 딱 모아서 그거를 이런 기술로 검사하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겠구나. 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암이면은 암과 관련된 유전자만 딱 모아서 NGS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패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캔서진 패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 타게티드 딥 시퀀싱 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아바타 마우스 모델 또 리퀴 바이옵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필요할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것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보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는 그야말로 염기서열을 다른 지금 하고 뭐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쌩어 시퀀싱과는 다른 방식의 시퀀싱으로 아주 매시브하게 읽어내는 것을 통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홀 개념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만 모아서 읽자. 홀 엑소엄만 읽자. 아니면 그것도 더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몇 개의 유전자만 엑소엄도 3만 개의 유전자의 엑소엄이니까 수십만 개의 타겟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한 50개, 100개만 보자. 라는 타겟티드 딥 시퀀싱으로 하는 이제 이런 목적에서는 NGS가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 두 가지 큰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캡처식 또는 하이브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앰플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퀀싱하고자 하는 그 세그먼트들을 캡처링,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캡처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조직이고 이게 정상세포라고 했을 때 각각에서 DNA를 추출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베이트로 즉, 프로브죠. 프로브로다가 해당 시퀀스들이 있는 것을 다 잡아 냅니다. 그리고 바인딩이 됐던 것들을 비드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바인딩 안 된 것은 씻어버리고 해서 바인딩 된 것만 잘 모아서 그것들을 시퀀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넥스젠이 시퀀싱의 기술을 적용해서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상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데 암에서는 다 정상하고 똑같은데 여기 어디 한 부분이 C가 아니라 A로 계속 나오더라고 하면 이 부분에 변이가 생겼구나 암에서는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개념이긴 하는데 여기는 유전자의 증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앰플리식은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시퀀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수천, 수만 개의 멀티플렉스 PCR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라이머가 필요하겠죠. PCR이니까. 그런데 이 프라이머에 바코드를 심어놔서 다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번 시간에 정세균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리니컬 시퀀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환자 5명이라고 했을 때 이 환자는 보라색 별표의 변이가 있고 이 환자는 초록색 별표 변이 환자는 주황색 변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변이에는 이 악이 가장 잘 들을 거로 보여져 이 변이에는 이 악이 제일 잘 들을 거래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해서 이 변이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을 찾아서 제공하는 이런 것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홀 엑소음 시퀀싱도 너무 그것도 유전자가 많아서 비효율적이어서 타겟 시퀀싱을 병원에서 하고 있다. 또 이런에서 나온 후보 약물들을 검증을 하는 것을 아바타마우스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과정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타겟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캔서진 패널을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우리 예를 한번 보면 우리가 만든 건 이름을 저희가 옹코체이스 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약 100여 개의 유전자를 골랐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 문헌을 뒤지고 해서 아 뭐 P53, 사이클린 D1, APC 유전자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 암 진단도 하고 암 치료 약이 개발된 것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시퀀싱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를 환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별로 이렇게 레포트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걸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암흑의 환자는 74세 남자 환자이고 아마 방광암이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뭐 CTNN, B1, P53 이런 데에 변이가 있고요. 뭐 허투, 매트, 뭐 이런 데에 암플리케이션이 있네요. 그리고 P16 이런 데 딜리션이 있네요. 라고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글씨로도 잘 요약해서 어느 정도에 어떻게 돼 있다는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 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의사한테 더 친절하게 그래서 그중에서 무슨 변인에 대해서는 무슨 약이 개발돼서 현재 FDA 승인 다 받아서 한국에서 팔 수 있는 약이에요. 살 수 있는 약이에요. 어떤 거는 약이 개발은 됐는데 아직 임상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제약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공을 받아다가 환자 동의하에서 줘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런 클리니컬 제노믹스로 임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도심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요 환자 변이에 따라서 가장 빨리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베스트 쇼컷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록 도와주는 것이 클리니컬 시퀀싱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바타 마우스 모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유전자 검사 통해서 제일 잘 들을 만한 약을 몇 개를 골라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잘 듣는다고 100%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캔디 데이스를 좁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의사로서 더 확인을 하고 나서 환자한테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해서 인비보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지금 환자 암 조직을 일부 띄워서 쥐에다가 임플란트, 생착을 시키고 이 생착을 시킨 다음에 NGS 검사를 통해서 나온 후보 약물들 몇 개를 골라가지고 똑같이 줘보는 거예요. 줘봤더니 이 약을 썼을 때 암이 확 줄어들어서 거의 안 보이게 됐다.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을 이 환자한테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우스 아바타 모델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렇게 쥐에다가 그래프팅을 해서 해서 이제 실험을 한다고 해서 Patient Drived Genograft PDX라고 한다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PDX란 환자에서 유래돼서 마우스의 임플란트를 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름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Liquid Biopsi 앞에서 또 중요한 기술로 나왔습니다. 액체 생검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나온 대로 암 조직이 몸 안에 있으면 그 조직에서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서클레이트 혈액으로 들어가서 서클레이팅 튜머 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셀이 깨지게 되면 서클레이팅 튜머 DNA가 나올 수 있고 서클레이팅 튜머 RNA로 튀쳐 나올 수도 있고 엑소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떠다니게 되는 건데 혈액이라는 게 약 한 5리터의 액체니까 상당히 큰 바다와 같은 액체 액체 성분에 약간의 서클레이팅 튜머 DNA RNA 이런 게 섞여 있은 들 이 속에 있는 변이를 검출해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에 해당될 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 혈액의 바다에서 이런 소량이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서클레이팅 튜머 DNA에 K-LUS의 어떤 변이가 발견이 되고 알릴의 빈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찾아내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또 유전자의 증폭도 찾아내고 퓨전도 찾아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검사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민감한 검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치료하고 나서 뭘 하죠? 잘 치료됐나?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데 팔로우업할 때 CT 찍고 MRI 찍고 심지어 필요하면 다시 조직을 끄집어내서 조직 생검 바이옵 시도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피 좀 뽑아서 그냥 검사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난인베이지브한 팔로우업이 가능해진 게 바로 이 리퀴 바이옵 시다. 개념 이해했을 걸로 합니다. 도식적인 예를 보자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있어서 암이 자꾸자꾸 커지게 되면 그 암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자꾸자꾸 높아지겠죠. Y축이 높아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한 초록색이 이 암을 구성하는 클론의 대부분이고 연한 초록색의 클론이 일부 섞여있는 아마 이런 걸로 구성이 된 프라이머리 투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수술을 했어요. 서저리를. 그러니까는 투머 버든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는 이 변이의 프리퀀시, Y축이 쫙 내려가게 됐겠죠. 그래서 제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은데 가다가 보니까 다시 이 변이가 찔끔하고 튀어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건 재발을 했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약을 줘서 이제 완전히 사그러트렸어요. 그랬는데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피검사를 쫙 시리얼로 하다가 보니까 다시 또 변이의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클론1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클론2가 황창 늘어나서 처음보다 더 늘어났어요. 또 새로운 클론3도 막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 사람은 이제 재발을 해서 다른 또 클론이 막 성해져서 막 발전을 하는구나 또 제2, 제3, 제4의 클론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맞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의사들이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을 통한 난인베이지브 팔로워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미 임상에서 이런 어프로치가 많이 적용이 되고 우리 한국에는 이것이 막 적용이 되려고 준비가 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때에는 이런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나 고가의 그런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하지 않고 또 조직 생검과 같은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그냥 피 뽑아서 검사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환자로 봐서는 유리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래서 실제 검사의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나온 대로 위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술을 할 수도 없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항암제, 케미칼 항암제하고 면역항암제를 섞은 항암제 칵테일을 주고 나서 반응을, 혈액을 시리얼하게 채취를 해서 반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서 나오는 변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유전자들을 포함하면 암 패널을 새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걸 이 패널을 이용한 NGS를 한 겁니다. 해봤더니 환자 1번, 2번이 있는데 1번부터 보자면 이 환자는 그런 항암치료를 위암 환자인데 항암치료를 시작할 때는 티머버든도 암이 막 커지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피에서 나오는 변이도 많이 검출이 됩니다. 몇십 퍼센트씩 검출이 되는데 이러다가 치료를 했더니 변이가 뚝 떨어져서 5% 아래로 떨어지고 한 번 또 치료했더니 또 한 2주, 3주 후에는 거의 제로로 갔다가 또 한 2, 3주 후에 완전히 제로로 갔다가 이것이 쫙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환자는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완전히 뇌미존으로 암이 관행가 돼서 나 나았다. 이렇게 의사들이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개념으로 변이의 빈도가 높다가 치료를 하니까 쭉 떨어졌고요. 거의 0. 몇 퍼센트로 떨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또 몇 주가 지나면 제로 베이스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보면 암도 쫙쫙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 나았나?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번에 또 몇 주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변이의 다시 빈도가 높아지고 또 그 몇 주 후에는 더 높아지더라 라는 양상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여기 언저리 어디에선가 재발을 했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임상적인 소위 말해서 CT MRI 이런 거를 쭉 검사를 한 것도 동시에 같이 해봤더니 임상적인 재발의 디텍션은 이 정도 시점에서 가능했었는데 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위키바이옵시로 시리얼하게 팔로우 했을 때는 벌써 이 정도 시점이면 가능하니까 한두 달 이상 앞당겨서 검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벌써 다른 치료를 바꿔야 되겠네 이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이 쓸 수가 있게 되니까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리키바이옵시의 과정이자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반을 찾듯이 아주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소량의 변이까지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상에서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특성을 검사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이 영역은 진단의 영역까지는 못 들어오고 연구의 영역이지만 조만간 진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즉,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의 모진 이질적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띄워서 이걸 그대로 유전적인 특성을 분석하면 이질적인 것에 그냥 평균값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러니까 정확한 핀포인팅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세포 하나하나를 띄워서 하나하나의 특성을 보게 됨으로써 질병을 일으키는 각 세포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싱글셀 아날리시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최고 연구자가 우리 학교로 오셨으니까 이옥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지금서부터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꼭 그 암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막아주는 표적 치료의 개념뿐 아니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좋은 약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온코타입 DX라는 그런 검사법을 한 15년여 전쯤에 백엣트알은 한국인입니다. 백순명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병리과 의사로 일을 하실 때 이런 검사법을 고안을 해서 뉴 잉글런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6개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잘 검사를 해서 조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조합에서 포뮬라를 만들어서 숫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스코어 리스크 스코어링을 할 수 있고 이 스코어링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하면 로우 리스크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하이리스크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온코타입 DX 검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에 이 모든 실험을 백순명 교수님이 다 새로 밝혀내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명구해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것들을 잘 모아서 이런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프레딕트할 수 있는 포뮬라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포뮬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유방암 환자는 시당초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환자한테 고통스러운 왜 유방암 보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한테 아주 고통스럽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치료를 최소화해도 사는데 크게 차이가 없겠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환자는 환자한테 좀 몸에 무리가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또 의사가 판단해서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걸 좀 자세하게 볼까요? 보면은 여기 나온 대로 이렇습니다. 유방암 치료하는 항암제로 타목시펜이 대표적인 항암제가 있죠. 그런데 타목시펜만 주느냐 타목시펜 더하기 어지번트 케모세라피를 같이 해주느냐가 고민스럽습니다. 왜? 의사로 봐서는 어떤 환자 중에는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주기에는 찜찜해. 그런데 또 반대로 측면에서 오면 그런데 대체로는 괜찮은데 이거 주나 이거 주나 사실은 큰 차이도 없는데 이걸 같이 주므로서 환자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고 몸에 그런 악영향도 큰데 꼭 이걸 같이 줘야 되나 라는 그런 의사로서의 딜레마가 생길 때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로우 리스크였던 케이스에서는 타목시펜 하나만 주나 타목시펜 더하기 어지번트 케모를 같이 해주나 생존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이렇구나. 그런데 하이리스크의 유방암 환자에서 보면 타목시펜 하나만 주면 생존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타목시펜에다가 어지번트 케모를 같이 해주면 몸은 힘들었을지언정 예후는 쫙 좋게 90% 이상이 10년 이상을 쫙 살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유의하게 큰 차이가 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유방암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로우 리스크에 속하는 유방암이라면 굳이 막 어그레시브한 어지번트 케모까지 해서 힘들게 하지 말고 타목시펜 하나로만 줘도 괜찮겠다. 그런데 하이리스크로 나왔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더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줬다. 하는 게 이 연구의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꼭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난치성 질환에서 이게 어떻게 다음 치료를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의료진들이 미리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레딕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하에서 저희도 이제 몇 가지 프레딕터를 만들어봤던 예가 있어서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그 혈액내과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던 작업인데 여기 나온 대로 멀티플 마이엘로마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잘 안 났는데 또 뭐 뚜렷한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렛날리도마이드 몇 가지 렛날리도마이드 뭐 덱사메타존 이런 것을 섞어서 주게 되는데 이 약을 줘도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의사가 모르니까 다른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인데 잘 치료에 안 들었을 때 이런 것을 주고 치료가 잘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레딕터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혈액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마이크로 RNA 를 전개를 모든 것을 다 뒤져봐서 그 마이크로 RNA 발현 양상 특징적인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골라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더니 이런 LDTRP 라고 된 이런 모델을 해서 보면 굉장히 치료에 반응을 잘 할 것이다 아니다 라는 예측을 잘 할 수 있게 됐더라 하는 걸 알아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 뭐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될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떤 치료로 계속 몰고 나가야지 어떤 환자는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치료로 바꿔봐야지 이런 걸 의사가 더 빨리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의 예로는 이제 이건 사이로이드 겐서의 예가 되겠는데요. 사이로이드 겐서는 대체로는 10년 이상 생존을 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어그레스브 하지는 않은 겐서가 되겠는데요. 일부 한 5% 이 정도에서는 디스턴트 메타도 확화하고 해서 그런 예우가 나쁜 사이로이드 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주고 어떤 사람이 예우가 나쁜지 어떤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니까 어떤 의사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일부는 예우가 나빠지기도 하니까 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대부분이 좋아 환자의 예우가 좋은데 그렇게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아직도 디베이트가 큽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나온 대로 요러요로 요러한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우가 디스턴트 메타를 한 찬스가 많아지겠구나 이런 변이가 없으면 디스턴트 메타를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 프레딕터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이 검사만 딱 해보면 사이로이드 캔서 치료 할 때 요런 양성인 사람은 메타를 할 찬스가 많으니까 조금 더 오레시브하게 넓게 뛰어내고 항암지도 좀 더 세게 쓰고 하는데 요런 사람은 반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거를 의사들이 미리 프레딕션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이런 쓰임새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요정도로 해서 맞추고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